순둥이 안녕하세요 순둥이 여러분 순이 엄마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명랑핫도그, 치즈소스 뿌려서 웅잉가차하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누굴 생각해요 앞 플 건강 아주 고소해서 지말고 조금 더 맛있네요 초콜릿 초콜릿 쫄깃쫄깃 탕후루 팽이버섯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맛있당 기름이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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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맛을 참고있어요 이런 맛은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은 좀 더 맛있더라구요 넉넉한 맛 이건 국물이 맛있게 먹고 싶어요 국물이 많이 먹어요 국물은 훌륭한 맛 이건 국물이 잘 먹어요 마시지 않으면 국물이 많이 먹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한번더 짠 이 새우의 잎은 Berea 마지막으로 마늘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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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은 새우 은근히 말아주기 그리고 은근히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치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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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팽이버섯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짭조름 오늘의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많이 먹었어요 고춧가루 영랑핫도그 맛있게 잘먹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춧가루